필요한 거 다 썼다며 떡볶이랑 떡볶이 해주나? 해주지 해주지 그래서 올리고서 한 거야 뜯어보자요 아하이 내가 할까? 응 자 뜯어져 뭐였나? 그냥 뜯어봐 빠밤 빠밤 우와 뭔데? 캣히도 있나봐 근데 이런 영상을 찍어볼 때마다 오빠는 팬티 차림이야 됐다 아니 다리 다리를 어떻게 봐 여기다 놔봐 아 털 이거 뭐 살구가? 응 엄청 안 보여 아 배 배? 어우 배가 왜 이랬냐? 이거 맛있던데 배가? 응 하지마 우와 떡볶이다 맛이 없을 것 같애 성공한 인생 맛이 없으면? 맛있어 이거 맛없을 수가 없지 이렇게 다 뜯어넣는데 맛없으면 그게 진짜 장기다 그것도 으으 으으 오빠도 불러봐봐 아우 오빠 저렇게 감미롭게 불러봐봐 김을 빼고 김을 빼고 김을 빼고 한 잔을 끌어 해줄걸 그랬죠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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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이씨 시끄럽다 아 이게? 어 맞네 이씨 멋있다 귀여워 이씨 잠시만 동영상이다 동영상이다 네 동영상이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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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씨 하늘 봐. 희한하다. 그것도 다리가 없어. 저게 그건가? 자유의 다리? 뭔지 모르니까. 혜첸이 다리? 아 그래 그건가? 저기가 어부의 요새구나. 내가 저번에 저 다리를 건넀나? 저 건너편 다리를 건넀나?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진짜? 쓰레기통. 이거 몇 찍지? 배가 어디서 오는거지? 안 보이는데? 저것들인가? 우와. 오 이거 봐. 튼튼해 튼튼해. 낑낑거리긴 하네. 오 사람이 없어. 왜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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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멋있는데? 축구 열기가 한창인 헝가리. 오빠가 뭐 달려왔는데? 벌레. 벌레. 벌레가 붙었어. 응. 응. 자라. 젊음의 거리. 우와. 짜잔. 오늘도 7번. 어디에. 이마. 이마이. 이마이 뭐가 다른거지? 잡겠습니다. 오늘의 길은 다르네. 오늘도 다르네. 어디 사람으로 가있다. 어디? 어 맞네? 저 사람. 저 사람. 저 사람 근데 저 정도 엄청 큰 거 아예가? 아. 오늘 딱 해가 적당할 때 올라왔다 다행히 딱 가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닌가? 막혀있는건가? 드디어 운동하네 드디어 운동을 해 찍지마 여기가 부다성인겨 부다성인겨 일로 나왔었어 돌멩이 왜 목도를 안하는거야? 나도 안했잖아 나 이제 생각한다 너도라고 하려다가 나도 했어 이건 말하면 안되네 아까보다 새가 아 알겠어 오는거 보면 까마귀네 가레이 약간 까마귀 같기도 하고 까치 같기도 하고 그러네 여기 이렇게 벤츠가 있다고 진짜 와 지금 밤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너무 잘 불러서 저작권 걸린단 말이야 오 불 들어온거 봐 이쁘다 니가 더 이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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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집에 카페인거라 이쁘다 이쁘다 아쪽에 카페야 이쁘다 셀라또 또 왔네 또 왔어 또 왔네 또 왔어 머리나게 해주세요 머리나게 해주세요 누구 머리? 네 머리요 이거 뭐라고? 병철 하냐 아닌가? 한국 이름 아니야? 뭐가? 이게 왜? 한국 사람이 되었나봐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거지 서면이다 서면 이야 와 난리났네 와 난리났네 우와 이거 무슨 영화에서만 보던 것인데 네 잘해보네 직임다 직임 아포가토를 해먹을거에요 아포가토를 해먹을거에요 이거지 이거야 이게 하나인가? 하나? 난 모르지 할 줄 모르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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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